안녕하세요 자 지난 보내는 우리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 까지 했네요 자 오늘은 63쪽 취득 시기로 들어갑니다 취득 시기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 취득일이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 왜 첫날이 결정돼야 된다 60일 결정하려고 그리고 이날 취득세 납세알르무가 성립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일에 성립한다 그럼 취득일이 결정되면 취득 가격이 결정되네 그래서 취득일은 취득세 계산할 때 세금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취득일 그럼 우리는 뭐 위주로 공부한다 유상 그래서 취득일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 다르죠 그래서 취득 원인은 4개 유상 무상 원시 그 다음 간주취득 그래서 63쪽 21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하는 것은 사실상이 붙었죠 그래서 취득일을 속일 수가 없는 것 객관적이죠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은 5개가 있잖아요 국수공판장 그래서 5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실상만 쓴다 계약상 쓸 수 없다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공격매에 의한 취득 판결문에 의한 취득 법인 장부로 증명되는 것 그래서 판결문은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만 믿어주죠 화해 조서 등은 아무도 안 믿어준다 그래서 5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뭘로 따진다구요 계약상 잔금지급일 즉 개인간의 거래죠 검증받은 거래 5개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계약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 그리고 연부로 취득할 때는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네요 자 21번 판결문 중 화해 조서 이거는 판사가 결정한 게 아니다 합의한 거다 그럼 화해 조서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에서 제외하니까 계약서로 갑니다 계약서 그 다음 2번 외국 수입 3번 법인 장부 입증해야죠 그리고 공경매 4번은 국가 항상 물어볼 때는 유상에 유상 무상하면 큰일난다구요 유무상을 구분하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인의 화해 조서는 사실상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를 쓴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쓴다는 것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64쪽 22번 취득의 시기 틀린 것 자 상속은 상속계시일 공매 믿어주죠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항상 등기를 비교해서 빠른 날 그 다음 3번은 건축 또는 개수는 원시취득이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취득일이다 근데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전에 뭐였다 임시사용 그러면 임시사용 승인일과 미리 입주할 수도 있죠 항상 중바른 날 그 다음 민법상 시효 취득은 뭐다 등기등록일 그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 간척하면 원시취득이죠 취득일은 공사중공인가일 등기등록일 틀리죠 그래서 밑에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5번이다 공사중공인가일 그러나 공사중공인가일 전에 전 전에 뭐였다? 사용하면은 뒤에 게 답이 된다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25번 28화트의 기출문제네요 지문이 길죠? 취득시기 자 25번 취득시기 연부 연부는 언제나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근데 취득일 전에 전자가 들어갔죠? 등기가 먼저 왔네 그럼 뒤에 거 등기등록일 과로 조심해야 돼요 50만원 이하는 면세점이에요 그래서 연부에서 면세점은 꼼수불이니까 총액을 갖고 따진다 50만원 이하는 제외 포함하면 큰일나요 면세점 제외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정비법에서 재건축조합이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조합의 취득세를 내야죠 포인트가 뭐라고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정비법 공법용어를 그대로 쓴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다음날 고시일에 틀렸죠? 다음날 자 그 다음 3번은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최초로 소유권 이전받았죠? 그래도 이럴 때는 절대로 공법용을 안 써요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준공인갓증을 내주는 날과 미리 입주할 수도 있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그래서 2번 3번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2번은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그리고 3번은 뭐다? 주택의 주택 정비사업으로 소유권 이전받았네 최초로 주택 그래서 중 빠른 날로 간다 그 다음 4번은 지목변경도 뭐다?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 꼭 붙어야죠? 그러나 중 빠른 날 전에 이전에 이전에 뭐했다? 사용했다 그럼 뒤에 게 답이 되겠네요 사실상 사용일이다 자 5번 또 나왔네요 매립 간척은 공사, 중공, 인가일이다 전자가 들어갔죠? 공사, 중공, 인가일 전에 뭐였어? 사용 그럼 앞에 게 없어지면서 사실상 사용일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취득 시기가 끝났고 그래서 취득일이 결정됐네요 그럼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된다? 취득가액 그래서 우리는 취득가액을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종과세네요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만 계산하는 종과세 그럼 취득가액 결정방법 과세표준 결정방법도 뭐만 정리하면 된다? 유상 유상 1번 2번 3번 나머지는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면 되겠네요 그럼 원칙은 뭐다? 신고가액 취득 당시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비교를 안 하는 거 언제나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항상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몇 개? 6개 그래서 이 5개 국수공판장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여기에다 하나 뭐가 들어간다? 검증받은 거래 6개 그래서 6개를 뺀 나머지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비교해서 큰 금액을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검증은 사실상 취득가액 그럼 여기에서 검증은 개인간의 거래임으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 검증을 물어볼 때 취득일은 계약상 이유는 개인간의 거래임으로 여기서 검증은 검증된 가액 사실상 취득가액을 믿어주네요 이렇게 해서 유상일 때는 하나 둘 셋 중에 하나로 결정한다 그래서 6개를 꼭 기억해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검증된 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죠? 국세청장이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 확인된 금액 거래 금액은 8억인데 검증된 가액은 5억이야 이럴 때는 5억을 안 쓰고 확인된 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그래서 검증된 가액이 적고 확인된 금액이 클 때 이해를 무시하죠? 즉 8억에 거래했는데 매수자는 5억에 신고했다 3억 3억 다운 계약 썼었죠? 그래서 가산세를 붙여서 추징합니다 그래서 검증된 가액이 확인된 감액보다 적은 경우는 확인된 금액을 쓴다 적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집은 몇 페이지다? 27번을 하고 가자고요 27번을 하고 갑니다 사실상 취득가액 6개 과세 표준이죠? 1번 국가 2번 외국 수입 3번 화해조선은 안 믿어줘요 6개가 아니잖아요 화해조선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갑니다 그리고 법인장부 증명 5번보다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 그래서 27번의 답은 3번 화해조선 판결문은 확정된 판결문만 믿어준다 그랬죠? 자 그 다음 28번으로 들어갑니다 28번 취득세 과세 표준이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입니다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다 건축 또는 대수선하면 취득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20% 넘게 숫자 갖고 장난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80이 아니라 90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 약자 건대 공부할 때만큼은 건대가 어디 있다? 대구 90% 자 그 다음 2번은 검증은 자 6개는 시가표준액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취득가액을 쓴다 검증 시가표준액 틀렸네요 사실상취득가액을 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연부로 취득하면 매외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에 계약보증금을 포함하고 자 그 다음 개수했다 면적이 증가됐죠? 그럼 증가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 틀렸네요 증가된 부분 즉 증가된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지목변경은 개인은 증가한 가액 법인은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하죠 그래서 법인 장부니까 뭐다 비용이 입증될 때 그 과세표준은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그 비용으로 한다 그러나 개인은 증가액 즉 시가표준액 차액을 과표로 하는 것은 개인 지문입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몇 번? 3번밖에 없네요 4번도 주시해야 돼요 면적이 증가했다 그럼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 틀렸죠? 그래서 증가된 면적 원시 취득으로 본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 다음 29번 넘겨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73쪽 32번 자 시가표준액 자 우리 배웠잖아요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뭐다?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건축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결정한 가액이죠 자 1번 토지의 시가표준액 세목별 납세움의 성립시기 그래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면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 맞네요 공시가격 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뭐다?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가액에다가 결론은 누가 만들어? 행정안정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결론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산정한 가액 국장이 나오면 안 돼요 산정한 가액 결정한 가액을 물어볼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그 다음 공동주택 그래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이 시가표준액이죠? 근데 공시되지 않았네 그럼 공시되지 않을 때는 행정안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국 누가 만들어? 시장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결정한 가액 그래서 산정이나 결정이 나오면 국장이 나오면 안 돼요 국토부 장관이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결정한 가액 그래서 32번에 오른 것은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코스는 뭘로 간다? 33번 자 이렇게 해서 뭐가 과세표준이 결정됐네요 결정되면 과세표준이 취득가액이죠? 취득가액의 범위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취득가액의 범위는 직접 나간 돈 뭐야? 직접비용 직접비용이죠?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직접 나간 돈 직접비용에다가 뭐를 더한다? 간접비용 그래서 가끔 출제되는 게 뭐다? 간접비용의 포함 여부를 정리해야죠 그래서 직접비용 5억이 나갔다 그럼 여기에다 간접비용을 더하면 전체 취득가액이 나온다는 뜻이네요 자 33번 자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직접비용 자 과세표준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래서 포함되는 것은 취득과 관련이 있는 것은 포함하고 취득과 관련이 없는 것은 제외를 합니다 자 그럼 1번 전기가스는 취득과 전혀 관련이 없죠 답은 1번 건설할 때 차금 취득할 때 필요하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이 필요하니까 더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제외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부 연부 또 하나 뭐가 있다 중계보수 중계보수는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4번은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더하고 5번은 뭐다 당사자끼리 약정 왜 약정에 취득에 필요하니까 조건 부담액이나 또는 뭐다 채무 인수액 그래도 취득가에게 포함되지 않는 것 밑에 해설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그래서 33번의 포인트는 3번이에요 법인이 포함 개인이 그러면 중계보수와 함께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 75초계 34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없는 거를 물어보네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 없는 거 그리고 과로 다만 아래 양목은 법인이 유상 돈 주고 사야죠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를 물어보죠 개인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박스 일정액을 할인받았다 할인액은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요 돈이 안 나간 거 X 자 그 다음 니은은 또 나왔다 건설할 때 자금 취득에 필요합니다 O 그 다음 연불 할부 나와 있죠 그럼 역시 이것도 법인이기 때문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연부 할부는 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 그 다음 리을 또 나왔다 당사자 약정 포함 그 다음 중계보수도 법인이니까 포함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으니까 제외 그럼 포함할 수 없는 거네요 포함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역과 뭐다 비읍 답이 1번입니다 왜 1번이다 법인이다 만약에 이 문제가 개인이라면 조심해야 돼요 개인이라면 디귿과 미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면 정답이 5번이 된다 그래서 디귿과 미음은 개인 법인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취득가의 결정방법을 해봤네요 사례 문제로 돌아가죠 78쪽 37번 37번이네요 지방세법상 갑은 특수관계가 없는 울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 가격을 물어보죠 포함 여부 박스 총 매매대금 5억 계약금 중도금 장금 그래도 5억에 동그라미하고 자 그 다음 부대비용 간접비용 포함 여부죠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소수료 이건 개인간의 거래니까 포함을 합니다 중개소수료 포함을 한다 그러면 틀리죠 중개보수는 법인만 포함 개인간의 거래니까 제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당사자 약정한 거죠 취득에 필요하잖아요 은행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채무를 인수했죠 자 그 다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전에 팔았다 매각차손도 취득에 필요하니까 더합니다 5억에다가 뭐다 천만원 더하고 백만원 더하는 거네요 정답은 4번 5억 1000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개소수료는 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합니다 개인은 제외시켜서 취득세를 줄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38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유하고 있는 비상장 A부분의 주주인 갑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그럼 과점주주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총액을 더합니다 취득세 전체제산 중에 14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총액을 더한 다음에 뭐를 곱한다 지분 비율 지분 비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취득가격 취득가액 과세표준이 나오죠 취득가격을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여기다 뭐를 곱해 세율 2%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취득세가 나온다 1번 비상장 회사의 총재산 중에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을 더한다 그 다음 지분 비율을 구한다 세 번째는 취득가액 과세표준을 구한다 네 번째는 2% 곱하죠 중과기준 세율 그러면 취득세가 나온다 그럼 5개 중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2의 과세표준 그럼 앞에 두 가지가 결정돼야죠 그럼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을 더합니다 그래서 건물 토지 차량 다 대상이죠 분양권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임차권을 더하면 안 돼요 취득세 과세대상 그럼 10억이네요 자 그 다음 지분 비율을 계산해야 됩니다 주식발행해낭 3월 10일날 5만주를 취득하고 그 다음 22일날 증자에서 10만주가 됐네요 그럼 갑돌이는 3월 10일날 5만주 중에 2만주를 취득합니다 5만주 중에 2만주 그럼 5사는 20 40%네요 40% 과점주주가 아니네 자 그 다음 증자에서 10만주가 됐네요 그럼 10만주 중에 10만주 중에 2만주를 갖고 있었죠 추가로 그래서 증자로 추가 4만주를 취득했네요 그럼 10만주 중에 4만주를 취득했다 그러면 비상장회사의 총주식발행수는 10만주 중에 6만주가 되네 그럼 10만주 중에 6만주니까 지분 비율은 60% 최초의 과점주주죠 그럼 최초의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를 과세한다 그래서 60에 10억은 4억이 되겠네요 그래서 60에 10억은 얼마가 된다 4억원이 되네요 60%니까 10억에 4억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6억이 되겠네요 이게 취득가의 과세표준 여기다 중과기준세율 2%를 곱하면 1200만원 1200만원이 취득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억 60%를 곱합니다 지분 비율 모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지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괄호놓기 나올 수 있어요 5개 괄호놓기 그래서 과점주주는 비상장회사의 총재산 중 취득세 과대대상 총액만 더한 다음에 지분 비율을 구합니다 5만주 중에 2만주 그래서 40%에서 10만주 중에 추가로 4만주를 취득하니까 최초의 과점주주죠 최초의 과점주주 60%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뭘로 들어갑니까 세율 자 세율로 들어가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그래서 세율은 무슨 구조로 돼있다 차등비례세율 누진세율을 안써요 법에서 만든 차등비례세율 이 애를 지방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죠 표준세율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 그리고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표준세율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 그래서 중과세율은 크게 아웃라인만 알아두면 돼요 표준세율, 특례세율로 들어갑니다 자 39번 표준세율 나와있죠 자 표준세율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원인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잖아 유상, 농지는 3%, 외는 4% 상속, 농지는 2.8%, 농지는 2.3%, 외는 2.8%, 증여는 비영리가 받으면 2.8%, 내가 받으면 3.5%, 원시는 2.8%, 공유, 합유, 총유는 2.3%, 그래서 표준세율은 옛날의 취득세와 옛날의 등록세를 합친 겁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39번 항상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는 원인을 먼저 봐야 돼 원인이 다섯 개 중에 뭐다? 교환 교환은 유상이죠? 그럼 농지는 3% 외는 4% 그러니까 농지를 상호 교환했네 그럼 3%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해설에 보면 교환 매매는 유상이다 단 1주택 무주택자가 하나를 샀을 때는 과거법하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에 의하면 세분화시켜서 6에서 세분화시켜서 1에서 3%로 가고 9억 초과는 뭐다? 3% 그래서 딱 7억 5천이 2%입니다 가운데 거는 그래서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이 하는 공식을 통해서 1에서 3%로 세분화시키죠 그리고 9억 초과는 3% 자 그 다음 4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원인이 뭐다? 공유 그 더 공유, 합유, 총유는 표준세율을 물어보죠 032, 032, 2.3%네요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41번 자 표준세율을 물어본다 원시는 뭐다? 이파리 자 상속 농지니까 38광땡이죠 그럼 농지니까 3 1을 붙이면 된다 23 그 다음 3번은 농지 외는 8 1을 붙이면 28 자 4번은 매매내역 유상 농지면 3% 외니까 4%가 되죠 답은 4번 그 다음 5번은 공유, 합유, 총유는 2.3% 23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82쪽 4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43번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것 높은 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상속도 나왔다 농지가 아닌 임야는 몇 프로? 2.8 농지는 2.3 우리가 취득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예요? 4개 전답 과목 4개 그럼 임야니까 2.8 그 다음 2번은 매매 자 매매는 유상이죠? 그럼 임야니까 농지가 아니잖아 4% 그 다음 3번은 포인트가 독지가의 기부는 징역입니다 비영리사업자죠? 2.8% 사회복지법인 비영리사업자 자 그 다음 유상거래 나왔다 유상거래 주택이네요 딱 6억은 몇 프로? 1%지 딱 6억 오니까 무주택자가 하나가 됐어요 6억까지는 1% 자 그 다음 신축은 원시니까 2.8% 그 더 정답은 가장 낮은 거는 1번입니다 1번 1%짜리 답이 4번 그럼 가장 높은 거는 몇 번이 되나요? 2번이 되고 4% 그래서 우리가 표준세율에서 가장 낮은 거는 1% 가장 높은 거는 4% 나머지는 다 중간그룹에 들어있네요 자 그 다음 44번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이네요 박스 계속 출제가 되네요 상속 농지는 2.3% 그 다음 니은은 23 맞죠? 자 원시는 뭐다? 28 그 다음 리을 상속 외에 무상은 증여를 얘기하는 거요 비영리사업자는 2.8 28 그래서 모두 다 오른 지문이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4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이 끝났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특례세율이 들어간다 자 표준세율이 뭐다?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의 뭐다?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친 거라 그랬어요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2% 옛날의 등록세 표준세율은 5가지로 나눴죠 합쳐서 그럼 특례세율은 뭐냐? 2%만 과세하는 거 한쪽만 2%만 과세하는 게 있고 등록세만 과세하는 거 이렇게 나눈다고요 옛날의 취득세 2%만 과세하고 옛날의 등록세만 과세하는 거 이렇게 한쪽만 과세하는 게 뭐다? 특례세율이다 자 그럼 이제 옛날의 등록세만 과세하는 거죠 그럼 표준세율에서 뭐다? 2% 빼고 등기만 과세하는 거예요 2% 빼고 등기만 과세한다 왜 2% 뺀다? 납부한 거니까 그 다음 이해는 뭐다? 옛날의 취득세만 과세하고 옛날의 취득세만 과세하고 등록세는 과세를 안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2% 빼는 거와 2%만 과세하는 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6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2% 빼고 등기만 하세요 그래야 내 것이 되죠? 우리 2% 빼는 게 몇 개 있었어요? 7개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 당했다 재산분할 2% 뺀다 그래서 재산분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입목 자 그래서 1번 상속 자 이런 경우 상속은 2% 빼는 겁니다 1가구 1주택 또 하나 뭐가 있다 2% 빼는 거 감면대상 농지 2% 빼고 자 그 다음 공유물의 분할도 특례세율을 물어보면 2% 뺀다 왜 2% 빼? 2% 납부한 거니까 등기만 하라 이거지 그 다음 중요한 거는 3번입니다 건축물의 이전 그래서 건축물 가액이 종전건축물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는 다시 해야 돼 2%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죠 이전시켰다고 그래서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과세를 납니다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이전했다고 등기는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재산분할도 2% 빼는 거 등기만 하라 이거지 자 그 다음 개수 개수는 간주취득이죠? 이 개수는 조심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거 2%짜리는 뭐가 2%짜리다?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2%만 납부한다 소유권이 아니니까 등기는 과세 안에 간주취득 중에서 개수 개수는 조심해야죠 가액 증가는 2%만 내고 면적 증가라고 나오면 중축 원시취득으로 들어갑니다 2.8로 간다고요 그럼 개수는 가액 증가니까 2%네 면적 증가가 되지 않았다 그럼 면적 증가가 되면 표준세율로 갑니다 2.8% 중축 원시로 본다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2% 빼 왜 빼는 거다? 옛날에 2% 다 납부한 거니까 그 대신 등기만 하라 자 그럼 넘어가면 이제 정리가 딱 돼 있죠 2% 빼는 거와 2%만 과세하는 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게 2% 빼고 오른쪽은 2%만 과세하는 거 중과기준세율 2% 1번 2번 3번 3번을 뭐라 그래요? 간주취득은 2% 그리고 쭉 내려와서 7번 7번에 많이 나오는 게 니은 디귿입니다 무덤은 2%만 디귿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도 2% 그래서 왼쪽은 뭐다 2% 빼고 오른쪽은 2%만 과세하는 게 쭉 나열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4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뭐를 물어본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는 거 그럼 박스 환매등기 2% 빼는 거죠 매도자 매수자는 2% 빼고 그 다음 니은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입니다 단 1년을 초과하는 거는 2%만 냅니다 등기 안하는 거 그 다음 이온재산분할 2% 빼는 거 그리고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다 단순분할이죠 역시 2% 빼는 거 그래서 모두 묶인 거는 5번이네 섞어치게 했네요 멋 빼고 니은 빼고 무덤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2%만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48번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요 중과기준세율 만 2%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과점주주 2% 무덤 2%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2% 그래도 박스 개수 가액증가다 면적증가다 면적증가는 중축 2%만 냅니다 표준세율이라고요 2%만 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원시취득으로 뭐다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2.8 X 자 그 다음 지목변경 가액증가 2% 디귿 과점주주 2% 상속 농지 이렇게 나오면 표준세율이죠 2.3% 그래서 기역과 리을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니은 디귿 은 2% 중과기준세율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험에 표준세율과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을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표준에서 2% 빼는 거 그 다음 표준세율에서 2%만 과세하는 거 2% 빼고 7개 2%만 과세하는 게 간주취득 등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쭉 뒤로 가자고요 중과세로 들어갑니다 91페이시 91쪽 56번이네요 91쪽 56번 56번 나와있죠 자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어떻게 중과한다 표준세율의 몇 배 4배 딱 정리가 돼야죠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개다 5개 골 5개 별 골 고고고 별장 골프장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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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느낌이 사치는 4배를 더합니다 자 그 다음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 과밀억제권의 공장 신증설이나 태도 과밀억제권에서 법인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인구 중과를 억제하기 해서 중과합니다 그래서 사치성 과밀억제권 이거는 두 배를 더합니다 두 배요 두 배 그래서 제목 보고 중과세율을 암기를 해야죠 그럼 표준세율의 4배는 뭐의 4배 항상 중과세율의 4배니까 몇 프로를 더한다 표준세율의 8% 그래서 8%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중과기준세율의 4배 그럼 이거는 두 배니까 뭐의 두 배다 중과기준세율의 두 배니까 4%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4배 2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56번 지방세법상 주득세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4배짜리를 물어보네요 4배짜리를 물어본다 법정요건이 충족됐다고 가정한다 점 별장 4배짜리네요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100분의 400을 합한 근데 골프 장이 사치성이에요 골프 회원권은 2%입니다 골프 장 부동산 회원권에 속지 말자 고급주택도 사치 고급으로 확장도 사치 자 과미력재권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은 2배로 내려가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아니라 3번 골프 회원권은 중과하네요 부동산 골프 장 이렇게 해서 3번이네요 그래도 과미력재권은 4배가 아니라 몇 배라고요 2배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목 보고 중과세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과세 끝났고요 자 그 다음 95쪽 60번으로 돌아갑니다 95쪽 60번 자 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을 신중축했다 취득세가 중과되는 거 중과되는 거 즉 4배짜리가 있고 2배짜리가 있다 그랬죠 단 무슨 업종 중과 제외 업종은 중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병실은 필요하는 거죠 병원 이런 거를 중과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법인이 그래서 법인이 병원을 어떻게 한다 병실을 신중축하면 원칙은 2배로 중과하는데 이런 거는 도시에서 꼭 필요한 업종은 중과를 안 합니다 그 다음 골프장을 신중축하죠 4배로 중과합니다 그 다음 고급주택을 신중축하면 4배로 중과합니다 그리고 법인 본점 지점이면 안 돼요 본점의 사무소전형 주차타워도 역시 중과합니다 몇 배 2배로 그리고 백화점을 중과하면 안 되죠 백화점을 신중축할 때도 중과를 안 합니다 그럼 중과되는 거는 기역과 미음을 빼고 니은 디귿 리을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은 4배로 중과하고 법인의 본점은 신중축하면 2배로 중과한다 그 정도 아웃라인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99쪽으로 들어갑니다 99쪽 65번 이번에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과셉표준에다가 세율을 배웠죠 세율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 다음 65쪽은 동시에 물어보는 거네요 과셉표준 및 세율 틀린 것 1번 취득세 과셉표준은 원칙이 취득당시 가액이다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을 신고해야죠 단 연부금액은 매회 매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 보증금이 있다면 계약금은 돈이 나간 거지 포함한다 단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적다 크다 크니까 취득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만약에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뀝니다 크니까 신고가액 취득당시 가액 그 다음 건축했다 건축으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됐다 그럼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원시로 봐서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몇 프로 2.8 전체 면적 하면 안 돼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의 뭐다 해당 세율 2.8 과로 조심해야 돼요 신재축은 제외 어디서 제외할까요 신재축은 증가된 부분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왜 신재축은 증가된 부분이 없죠 그럼 뭐에 2.8%를 곱할까요 소요된 비용 그다 과로 증가된 부분이 없어요 신재축은 제외 나왔다 환매등기 한쪽만 과세하는 거죠 표준세율에서 2% 빼고 2% 빼고 합판 틀렸냐 합판 틀렸다 그럼 우리가 중과 기준세율은 2%죠 1000분비로 뭐다 1000분의 20 과로도 틀렸어요 100분의 200은 2배입니다 틀렸죠 1000분의 20 엔드 뺀 뺀 뺀 답이 3번 그 다음 4번은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면세점이죠 그래서 면세점은 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어 그럼 전후 여러건을 취득하더라도 1년 이내라면 1건 또는 1구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포인트가 1년 이내입니다 요건이 2년 이내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5번은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은 항상 50%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6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역시 과세표준과 세율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법을 실패 안 하려면 뭐를 잘해야 된다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응용문제가 된다 그다 기출문제가 흔들리면 나머지가 다 흔들립니다 자고간 기출문제는 안되는거 헷갈리는거는 체크했다가 반드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6번 과세표준과 세율 1번 취득 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죠 면세점 가액 세액 하면 안되요 100만원 이니까 부과하죠 50만원 이하 100만원은 요건이 50만원 이하 100만원은 범이네요 그건 50만원 넘어가니까 부과한다 그 다음 2번 같은 취득물건에 둘리상 중복됐을 때는 모든 세금은 높은 세율 낮은 세율 틀렸네요 높은 세율 그래야 세금이 많이 들어오죠 자 국가 유상 국수공판장 검증은 유상 언제나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그 다음 대도시입니다 자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의 대도시죠 그럼 이게 법인 등기입니다 사원에게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 등기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옛날 동네에 가다보면 사원아파트가 있어요 그래도 대도시에서 법인 등기 너무 크면 안 되죠 60이하는 취득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틀렸네 아니한다 자 그 다음 5번 또 나왔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 6억 이하네요 6억 이하야 근데 뭐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주기 위해서 3개가 됐어 3개가 됐을 때는 4배로 중과합니다 표준세율에 그래서 이거는 6억을 취득해서 3주택이 됐죠 그럼 표준세율에 몇 배를 합한다고요 4배를 합한 그러나 무주택자가 취득하면 1% 맞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2배가 늘어나고 조정대상 지역의 3주택은 표준세율에 4배가 늘어난다 밑에 해설 나와있네요 66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은 취득시기 과세 표준 세율에 대해서 핵심 문제 즉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